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죠.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에 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능이 40%, 실기가 60%인 국어 50%, 탐구 두 과목에 50% 반영이 되고요. 영어 성적은 다산점이라는 사실. 그럼 몇 등급에 어떻게 실기를 해야지 합격 가능하냐? 4등급 중반과 5등급 중반으로 나눠서 일단 4등급 중반에 수능의 환산점수는 387.5등급에 341.5등급입니다. 그리고 4등급 중반에 실기는 어느 정도 나와야지 가능합니까? 100m 달리기 12.5초, 제자리거리 뛰기 690cm, 렌침볼 던지기 11.5m를 던지게 된다면 총점은 대략 715점 정도 나옵니다. 5등급 중반과 이 실기비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12.2초, 제자리거리 뛰기 300cm 만점을 마지막으로 멘침볼 던지기 12m, 5등급 중반에 총점이 713점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최초 합격 기준은 710점이 최초 합격을 했었고요. 현재 4등급 중반과 5등급 중반의 학생이 이 정도의 실기능력이 된다면 충분하게 작년 기준으로는 합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스포츠 과학고 팀 제자리거리 뛰기랑 메디심벌 던지기에는 크게 간별력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100m 달리기입니다.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맞바람이 많이 불어요. 나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옆에 학생이 출발할 때 스타트해서 불안감을 보인다. 마이너스 0.5초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중앙대학교 시민장에서 나온다는 사실. 자, 이렇게 중앙대학교 스포츠 과학고 마무리하였고요.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요청을 하시는데 얼마든지 더더욱 요청하신다면 저희 채널티 2원장에서는 많은 자료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